GT밥 10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 할로윈 이벤트 돌아온 재고 랜턴 오늘부터 지도 곳곳에 숨어있는 호박머리를 찾아보세요 도시 쪽에 많이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호박 가면을 받을 수 있고 200개를 모으시면 호박 티셔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션에서 유령 차량엔 케로베르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령 들린 동물도 나온다고 해요 다음은 로그인 보상 그타만 키셔도 녹색 해골 가면 로맨스 칼라카 가면 플로럴 칼라카 가면 망자의 날 티셔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커뮤니티 도전 보상 뉴덴드로프 공동묘지 서바이벌에서 누적으로 좀비 8억 머리 악살에 성공해서 전세계 모든 유저들에게 보라색 빛 녹색 스켈레톤 원지 복장을 보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할로윈 데스매치가 달러 알피가 2배 제랄드의 숨겨진 캐시가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자유모드의 이벤트나 도전이 달러 알피가 2배 세션에서 현금 수송차량 터는 거 달러 2배 그리고 이번 주는 해골 문신이 무료 해골 페인팅이 무료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알바니 브리검 바피드 클리크 웨건 알바니 프랑켄스테지 알바니 러처 디클라스 토네이도 렛 로드 체리언 루메러 영구차 트루페이드 에더 페가시 임포넌스 클래식이 30% 할인 무기 벤에서 서비스 카빈이 3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두 번의 데스매치에서 승리하고 10만 달러와 황토색 염소 가면을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갱 강도작업에 오버프로드 엔터티 MT 포디움 강도작업에 루티스팅어 GTE 맥토닉 강도작업에 하니스 카마초 이번 주 카지노 경품유동사는 인베테로 코켓 클래식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동사는 무베르막트 라인아트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우승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퀘스터 코베트 SR 바피드 블레이드 인베테로 코켓이 준비되어 있고요 얘네 전부 삭제 차량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토스포츠 이너스 코뉴센티 카브리오 건드레리 랜드스토커 XL 베네펙터 XLS 타이징 러스턴 LCC 상투스 얘는 30% 할인 여기 있는 모든 차량은 삭제 차량이고요 럭셔리 오토샵은 베네펙터 포슐라크 하마 파톰 FR36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예술에서 예술로 타임 트라이얼은 사이프레스 플랫 여기까지